훗날 최강이 될 돌연변이의 과거는 어땠을까? 금색을 조종하는 매그니토와 정신을 조종하는 프로페서엑스의 과거를 담은 오늘의 영화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부자집 가정에서 태어난 프로페서엑스 찰스 자비에는 어느 날 변신이 가능한 돌연변이 미스틱 레이븐과 만났습니다. 굽게 자란 찰스와 다르게 어렸을 때부터 무기로 키워진 매그니토 에릭 렌셔는 자신을 무기로 만들려는 세바스찬 쇼에 의해 어머니를 잃게 되었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납니다. 찰스는 미스틱과 지내며 돌연변이에 대해 연구했고 에릭은 세바스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헬파이어 클럽의 수장인 세바스찬은 정치인들을 이용해 미국과 소련의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데요. CIA의 요원 모히라가 세바스찬에 대한 정부를 전달해 에릭은 계속해서 세바스찬을 쫓고 있었고 모이라는 도련변이에 대해 알기 위해 찰스를 찾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기가 일어나는 거라고 볼까요? 네, 하니를 알고 있었어요. 이 질문을 통해 의사는 iets가 Ragazza이 끝이 누구인지든요. 예, 오늘 책들은 이였습니다. 나의 인정도 좋습니다. 나는 잘 아깝도 믿을까요? 저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숙지신 한 명이. Xe은 하나? 그리하여 찰스는 CIA 본부로 가 돌연변이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었고 자신의 능력도 보여주는데 다들 간첩으로 의심하는 반면 CIA 비밀연구소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바스찬을 찾아낸 에릭 그런데 공격도 못해보고 리타이어 당했습니다 찰스도 세바스찬을 쫓고 있었는데 상대도 찰스와 비슷한 텔레파시 능력자가 있다고 합니다 에릭은 수중에서 쇠사슬을 조정하며 공격 그런데 세바스찬은 잠수함을 타고 도망쳤고 이에 잠수함을 조정하려는 에릭이었지만 찰스가 익사 직전인 에릭을 구하기 위해 그를 말리게 되죠 그 역시 돌연변이로 비스트라는 이명을 가졌습니다 이름은 비스트지만 지능캐라는 점 세바스찬은 러시아에서 개발한 텔레파시 차단 헬멧을 착용했습니다 에릭은 몰래 떠나려고 했지만 혼자서 세바스찬을 상대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헹크는 찰스의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세리브로를 소개 이를 사용하자 텔레파시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고 하나하나 찾아가며 섭외했고 그 중엔 우르버림도 있었지만 1틈 안에 거절 어쨌든 도렛맨의 팀이 완성되었는데요 찰스는 일단 상대의 텔레파시 능력자인 프로스트를 찾아갑니다 에릭이 갑자기 급발진을 하여 돌격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프로스트를 잡는데 성공했고 그녀의 생각을 읽어 세바스찬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핵을 터뜨려 돌연변이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 생각 그런데 비밀 연구소에 빈집 터리를 하러 온 세바스찬이 나타났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해서 방출하는 세바스찬이 양악을 하고 순식간에 모두를 정리한 부하들과 함께 돌연변이들을 회유하는데 그에게 맞서다가 한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세바스찬은 이어 곧바로 전쟁을 부추기기 시작 찰스는 모두를 훈련시키기로 결정했는데요 미국과 소련의 전쟁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찰스는 에릭을 포함한 모두를 강화하기 시작했고 에릭은 자신을 부정하는 레이븐에게 한마디 해줍니다 거듭한 훈련 끝에 팀 전체가 능력을 더 잘 다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릭은 분노가 아닌 다른 곳에서 힘을 끌어다 쓰는 방법을 터득했고 찰스 덕에 더 강한 힘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제 출동할 일만 남았는데 평소 돌연변이인 자신이 싫었던 핸크는 일종의 백신을 개발해 레이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백신을 투여하게 되는데 없어지기는 커녕 더 강화를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레이븐은 자신의 본 모습을 좋게 봐주는 에릭에게 호감이 생겼죠 찰스가 만든 팀 최초의 엑스맨들이 출동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현재 세바스찬의 계략에 의해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철스가 소련의 장군을 조종해 일단 전쟁을 막았고 곧바로 세바스찬의 잠수함을 찾기로 했습니다 세바스찬은 핵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한번 잠수함을 조종해보기로 한 에릭은 강해진 힘으로 쉽게 들어올렸고 방해가 있었지만 섬의 잠수함을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핵폭탄을 만드는 세바스찬을 막기만 하면 되는 상황 그의 부하들 먼저 처치하는데 에릭이 세바스찬을 찾아냈고 두번째 정리를ю fizer믄 시작했지 왜 이가 또는 나의 사이? 저의 whose 냉풍아 이 세상은 우리도 우리에서 차단 헬멧을 벗겨내자마자 찰스가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헬멧을 써버린 에릭 그는 계획과 다르게 그동안 꿈꿔온 복수를 실행했는데요 그 와중에 미국과 소련은 서로가 아닌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돌렸고 이에 에릭은 진짜 적은 인간이라며 새로운 전쟁을 선포합니다 오히려의 통신도 듣지 않는 인간들이 미사일을 발사 인간과의 공존을 원했던 찰스가 에릭을 말리고 모이라의 총이 튕겨나가 에릭의 다리를 맞추게 됩니다 에릭은 찰스를 설득했지만 인간은 자신들의 적이라는 주장에 에릭과 함께 결국 두 파벌로 나뉘어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찰스는 걸을 수 없게 되었지만 돌연변이를 위한 학교를 설립했고 모이라의 기억은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에릭은 프로스트를 해방시켜주면서 본격적으로 돌연변이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죠 여기까지 두 돌연변이의 정점 찰스와 에릭의 과거 이야기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였습니다 이 만남을 시작으로 둘이 대립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인데 이는 시작일 뿐 아직 이야기가 한참 남아있다는 것 다들 아시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말하자면 감독피셜로 엑스맨 시리즈는 모두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독이 계속 바뀜에 따라 설정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많은데 엑스맨 시리즈를 볼 때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틀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습니다 모이라 라는 캐릭터와 나이트 크롤러라는 캐릭터가 겹치고 세리브로를 만든 사람은 에릭과 찰스지만 여기서는 행크가 만들었다고 나오고 텔레파시 차단 헬멧의 출처도 러시아라고 나오고 등등등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굳이 인지하고 말고 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감독이 계속 바뀌는 바람에 설정도 자연스레 바뀌게 되었으니 이 점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덕분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하나의 세계관이 있게 만들 수 있었던 작품 엑스맨 시리즈 중 가장 명작이라 뽑히는 데이저 오브 퓨처 페스트라는 작품도 나올 수 있었으니 좋게 좋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작품은 데이저 오브 퓨처 페스트를 할 예정이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벳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